안녕, 여러분. 여기는 제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에 놀러와 있고요. 여기에서 갤러디 민미를 찍으려고 이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제가 제품들을 담아왔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파우치 속에 오늘 제가 할 풀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광이죠? 여기 안에 이렇게 조그만 보여도 쿠션, 쉐이딩, 파우더, 프라이머까지 완전 싹 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파우치에서 토너 패드부터 꺼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원래 토너 패드는 이렇게 낮게 포장 하나씩 되어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3박 4일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제가 담아왔거든요. 사실 통은 코스알스 통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에뛰드 순정 패드를 담아왔어요. 그 이유는 코스알스 패드를 다 썼거든. 이 통만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 여행용 파우치에 항상 들어있는 통이고요. 작아 보여도 이 안에 한 30, 40장 정도는 들어갔지 아닌가? 오반가? 30장 정도는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가. 파우치마! 정말 많이 들어가, 진짜. 20장? 그래서 이렇게 팍팍 써도 괜찮아. 두 장씩 써도 되고 두 장씩 써도 되고 아침저녁으로 써도 되고 수저 화장용으로 써도 돼. 제일 그냥 순한 걸로 데리고 왔어요. 슥닥슥삭 대충. 이렇게 하면은 나의 첫 기초는 끝났어. 아 근데 여기 물 잘 안 맞나? 왜 얼굴이 어째부터 따갑지? 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나 오늘 선크림 이거 온대. 이거 다 발라야겠다. 근데?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1회용! 아 나 로지서틴 크림 좀 던져줄래? 안 흘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들이 다 미니미에요. 에센스, 립밤, 바디로션 이런 거까지 싹 다 미니미 사이즈로 가져왔어요. 얹기 전에 이 헤라 로지서틴 크림 한번 살짝 발라주고 할게요. 지금 피부가 좀 아파서. 약간 피부 표면이 보들보들해져. 맨들맨들 말고. 도톰한 꽃잎 만지면 보들보들한 느낌?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거 다 쓸게요 오늘. 나는 빨갛게 보이진 않는데 나 혼자서 엄청 따가워. 야심차게 가져온 이 포어패셔널. 미니 사이즈 귀엽지? 뭐야? 포어패셔널? 짱 귀엽지? 프라이머를 이렇게 이 나비존 그쪽에다가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펄 프라이머라서 일본 프라이머랑 다르게 약간, 약간 좀 더 광택감이 돌아요. 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제가 좋아하는 거죠. 아마 강남역 매장에 가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바꿔서 여기 안에 있는 퍼프로 썼는데 이 퍼프가 더러워져서 이 미니 쿠션 퍼프로 바꿨거든요. 자빈드 서울. 너무 귀엽죠? 손가락 하나야. 자 그럼 이 작은 미니 퍼프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눈만 해. 내 눈만 해. 이걸로 두드리려면 얼굴 전체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평소에는 이걸로는 안 하지만 수정 화장용으로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거 꺼낼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머 이거 뭐야? 이러고 다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제 강남역 에스쁘아를 홍보를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근데 비글로우 진짜 너무 좋아. 글로우한데 붉은 기도 잠재워주거든요. 딱 내 피부에 알맞은 쿠션이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공 프라이머는 베네피트지. 오 코가 너무 깨끗해 보여. 미니 쿠션은 수정용으로만 쓰는 걸로. 진짜 언제까지 쿠션만 두들기고 있을 거야. 이야 드디어 끝났다. 파운데이션. 달걀 같니? 딴 달걀. 여기에 파우더, 쉐이딩, 섀도우, 아이라이너 브러쉬까지 싹 다 가져왔어요. 이 브러쉬 너무 좋다. 뭐야? 되게 훌롱훌롱 넓은 면적이야. 투쿨. 투쿨. 비거 브러쉬. 예스. 맵포 UHD 파우더 팩트는 완전 유명하죠. 이거랑 이거 투쿨 브러쉬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살랑살랑 쓱 발리는 느낌? 자 그럼 저는 쉐이딩을 들어갈게요. 이것도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죠? 완전 여행용 파우치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사실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수정해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제온 쉐이딩. 뭐 국민 쉐이딩 그런 거고요. 오늘 브러쉬도 투쿨 이거 써줄게요. 아주 펴바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립감이 너무 좋게 나왔네. 아 오래 걸린다. 얼굴 면적이 넓으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이걸로 이제 드디어 코 쉐이딩 들어갑니다. 이런 훌륭훌렁 브러쉬로 눈두덩이에도 쓸어주면서 코까지 넘어갈게요. 눈썹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브로우 중에 가장 조그만 거. 항상 휴대용 파우치에 들어있는 필수템이에요.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쓰기보다는 정말 수정용? 눈꼬리가 날아갔다. 앞에 조금 밀렸다. 그러면 수정해주기 좋은데 지금은 일단 미니 파우치템이니까 오늘은 이걸로 그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컨셉은 약간 청순이기 때문에 살짝 도톰하게... 왜 웃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살짝 도톰하게 눈썹을 그려줬고요. 청순하려면 눈썹을 도톰하게 그려야 돼? 약간 그 얇은 것보다 얇으면 좀 더 섹시해지고 도톰하면 청순해지더라고요. 나 오늘 컨셉은 청순이야. 바다를 배경으로 청순할 거야. 그리고 이거 진짜 꿀템인데 이게 아마 투쿨포스쿨 브러쉬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휴대용으로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딱 키면 속눈썹 빛이 나와요. 뭉쳤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싹싹 빗어주면 뭉친 게 풀려가지고 이거 너무 휴대용으로 강추 강추. 너무 좋죠? 투쿨이 도구를 잘 만드네. 오늘 가지고 온 팔레트는 에뛰드 미니 오브제. 4구 중에서도 조금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진짜 휴대용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렇게 미니미한데 색깔이 딱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제일 밝은 컬러로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오늘 청순 컨셉에 맞게 웃지 말라고! 여기 있는 살구빛 컬러를 조금 짙게 올릴게요. 그리고 이런 컬러감이 있는 거는 꼭 언더까지 같이 해줘야지 분위기가 맞는다고. 그래서 제일 짙은 이 컬러로 끝부분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있는 글리터. 이거는 피치펄이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톡! 그리고 옆으로 퍼뜨려주기. 제가 중요한 애교살을 안 그렸네요. 쉐이딩으로. 슬림 라이너. 다 슬림이야. 완전 다 슬림 사이즈야. 머지 거고요. 이거 지속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브론즈 오팔 컬러입니다. 라인도 청순하게 살짝만 꼬리 빼줄게요. 이거를 아이라이너로 딱 그려주고 굳기 전에 빨리 슥 슥 슥 풀어주면 분위기 있는 아이라인 쪽.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딱 픽스가 되면 그 이후에 문질렀을 때는 이제 안 번지자. 뷰러 도비니스 아이츠. 딱 휴대용.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카이뷰러야. 이거 되게 퀄리티도 좋고 은근 조그만 데 비싸다고. 내가 속눈썹 펌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왼쪽이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찝어줘야 돼요. 자 됐고. 마스카라도 미니 마스카라. 이거는 투 페이스드 베로 댄 섹스고요. 어? 뭐예요? 마스카라. 이런 미니 사이즈 어디서 구하냐고 하는데 이런 거 세포라에 많이 팔아요. 계산 대기줄? 그런데 미니 사이즈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데에서도 요즘에 좀 특히나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풀메 같은 걸 좋아한다. 그리고 여행을 좀 자주 다닌다. 회사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고 싶다. 미니백을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미니 사이즈 정말 꿀템입니다. 저는 사실 나 베로댄스 말고 내가 가지고 온 클리오 킬레쉬 쓰고 싶은데. 왜? 아 이거? 나도 이거 별로야. 왜냐면 미니 사이즈 컨셉이거든. 컨셉 좀 더 어려워. 그리고 글리터 포렌코즈. 이거는 티어 글리치 베릴 컬러고요. 얘도 딱 포켓 사이즈죠. 너무 좋죠? 그리고 컬러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오늘 쓸 거는 코랄 느낌. 애교살 앞머리에다가 살짝 톡톡 해주고. 그리고 블러셔는 키르시 블렌딩 마이치케로그 골 컬러고요. 이렇게 되게 작고 플랫해요. 블러셔치고.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조금 작긴 한데. 뭔가 블러셔를 챙겨야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챙기기 좋아요. 정말 휴대성. 보이는 거랑 발색한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네. 발색했을 때가 좀 더 청초한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약간 채도가 다운되어 있는데. 채도가 살짝 올라오면서 발색이 되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컬러가 되네요. 틴트도 포렌코즈 타투 벨벳 미니 틴트 브랜드 컬러로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미니미하죠? 요즘에 이렇게 사이즈를 미니미하게 내는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부부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게 포렌코즈 틴트가 원래 되게 크고 두꺼웠어요. 이게 작아지면서 여러 색깔 챙겨 다닐 수도 있고. 이게 또 지속력이 길기 때문에 제가 딱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색상이 살짝 이거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채도가 되게 높아요. 이거 근데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내 취향이 완전. 완전 내 취향. 이거를 여기다가 해놓고 조금 옅게 외곽 쪽으로 발색을 해주고 안쪽에다가 조금 더 짙게 올려서 그라데이션 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립 브러쉬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딱 포켓 사이즈인데 이렇게 땡기면 립 브러쉬가 나와요. 위생적이기도 하고 휴대성도 좋고. 이 안쪽으로 진하게. 예쁘다. 이게 또 안 묻는 틴트라고요. 짠. 너무 괜찮죠? 이것도 가져갔어요. 이것도 미니 사이즈. 어반디케이 픽서는 유명하잖아요. 그 무엇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걸로 유명한데. 무엇을 해야 되죠? 아 있어요 그런 게. 마루기는 몰라. 마루기는 몰라 그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본통이 좀 커요. 그래서 휴대용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휴대 사이즈로 딱 맞죠? 응. 이제 많이 컸거든. 나 어려웠지? 짠. 이렇게 하면 끝. 끝. 오늘 향수는 이제 이런 청순 컨셉에 맞도록 포멘트. 나 이 향 너무 좋아. 이게 향이 되게 가벼워서 봄, 여름철에도 딱 쓰기 좋은 그런 컬러고요. 큰 사이즈 향수는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휴대용 향수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내가 계속 향기로울 수 있는 거지. 이제 헤어를 살짝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숙소 앞이에요. 저기 바깥으로는 차가 지나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빌린 차. 빨간 머리에, 빨간 차에, 그리고 제가 빨간 원피스도 가져왔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 파우치. 이 미니 파우치만으로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재밌게 제주도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브이로그도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